반갑습니다. 전국의 신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2022학년도 그러니까 개정교육과정에 들어서서 두 번째, 현 고1 학생들이 수능에 들어서서 치르게 되는 과목이 일부 공개가 됐거든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2022학년도, 2022학년도니까 아마도 2021년에 치르는 거겠지? 2022학년도 수능, 개정교육과정이에요. 개정교육과정 들어서서 처음으로 치르는 수능은 사실은 지금 현 고2죠. 2021학년도인데 고2 학생들은 원래는 이거에 맞춰서 수능을 보기로 했었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하기로 했었지? 수능 가나형으로 지금 수능과 형식은 그대로 가되 과목은 좀 변동이 있는 이상한 수능을 치르게 될 거고 다시 똘려만에 바뀌어서 지금은 현 고1이에요. 현 고1 학생들 대상으로 치르는 수능 시험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수학이 문익과 통합이었잖아요. 그렇지? 문익과 통합이었단 말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수능을 보게 될까? 그게 제일 문제였거든. 사실은 어디까지 공개됐었냐면 수학1이랑 수학2랑 나머지 미적분이라는 과목과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 기하라는 과목 이 세 가지 중에서 택1을 하기로 했었어. 그렇죠? 택1을 하기로 했었어.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었지? 아싸, 이번에는 미적분이나 기하, 무시무시한 기하를 하지 않고 확통을 해서 대학을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이 아주 많았단 말이야. 선생님 뭐라고 그랬지? 아직은 대학교에서 발표하지 않았는데 8월쯤에 발표하기로 했었으니까 여러분이 결코 안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죠. 예상보다 조금 일찍 교육부에서 각 대학마다 어떻게 수능을 취하게 될지 먼저 요청을 받은 대학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 발표된 게 뭐냐면 경희대랑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과기대 과기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그 다음에 연세대, 그 다음에 이와여대, 중앙대까지 중앙대까지 이 학교들이 말이지 어느 계열이냐면 자연이란, 그 다음에 20계열 20계열에서는 여러분이 확통을 할 수 없고요. 뭐 하기로 했냐면 미적분과 기하 중에 택1을 하기로 했었죠. 택1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통을 하고 대학을 갈 수 있는 기대를 무너뜨린 거야.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단 말이죠. 미적분과 기하 중에 택1을 해야 되고 나머지 입문 계열이랑 입문 계열에서는 뭐 하기로 했냐면 확통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확통을 선택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요 대학이죠.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이 대부분이 여기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대학에서는 일단은 자연계열과 이공계열 지금 얘기하는 계열은 2021학년도 수능 기준으로 가형 아이들이겠죠. 그 다음에 현재 교육과정에 의하면 이과 아이들, 이과 아이들에 대한 계열이 미적분과 기하인데 이것은 지금 교육과정에서 미적분 2에 해당하는 거고 기하는 기하 벡터에 해당하는 거겠죠. 사실은 지금 가형이랑 나형을 좀 비교해 보면 가형 아이들이 치르는 시험이 미적분 2죠. 미적분 2랑 그 다음에 기하 벡터 기하 벡터와 확통인데 나형 아이들이 치르는 게 수학 2라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 1이 있죠. 이건 2고 확통이 있습니다. 얘랑 비교해 보면 이것과 이것이 있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수학 1이라는 과목에 여기서 배웠던 미적분 2에 1, 2단원 삼각함수와 지수로구함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 개정교육과정이란 개정교육과정이란 여러분의 수포자의 더 이상 확산을 막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크게 의미가 없어졌죠.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문익과 통합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어졌다. 문익과 통합의 의미가 축소되었습니다. 축소되었어요. 안타깝죠. 두 번째는 당연히 수학 1이랑 수학 2에 대해서 훨씬 더 집중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수학 1과 수학 2가 지금 교육과정에서 수학 1, 수학 2는 아니고 개정교육과정에 들어서서 수학 1, 수학 2는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훨씬 더 높아졌어요. 물론 수학 2라는 과목이 현 미적분 1이라는 과목이랑 좀 비슷해서 기본적인 다항함수에 대한 미분과 적분을 다루는 거지만 이 녀석이 엄청나게 어려졌다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수 로그 함수, 지수와 로그의 함수. 지수 로그만 쳐도 우리 기존의 문과 아이들이 다 제꼈던 과목인데 지수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와 방정식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삼각 함수가 들어갑니다. 삼각 함수. 삼각 함수. 우리 제일 싫어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 그것도 배우고 그래프도 배우고 방정식과 부동식도 배우고 삼각형의 활용도 배울 거야. 그 다음에 수열이라는 단원도 있습니다. 이건 뭐지? 기존에 문과에서 제꼈던 과목이죠. 단원이지. 여기 세 가지 과목이 단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이게 어느 정도 좀 무시무시하냐면 현재 6월달 학력평가를 보시면 알게 될 거야. 선생님이 해설강의 하면서 많이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게 도저히 개정교육과정 들어선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나는 하고 있거든. 어쨌든 지금 이게 어려워졌고요. 등급을 어떻게 나눌지 그러니까 공통과목을 따로 내고 선택과목을 낼지 아니면 다 합해서 과목을 등급을 나눌지 결정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대학들은 8월이랑 12월에 추가적으로 발표하기로 했어요. 추가적으로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크게 변동이란 뭐냐면 기존의 이과적 성향을 띠는 그런 계열들에서 미적분과 기아를 무조건 택해야 된다. 우리는 확통을 물론 많이 하려고 했지만 그리고 입문의 계열이 원래 더 많기 때문에 인원이 확통이 좀 주가 되긴 할 거야. 하지만 미적분과 기아를 여러분이 안 하고 대학을 가게 되라는 뭔가 기대를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지금 6월 학평 등급컷을 보면 현재 가형 시험에 대한 난이도도 높지만 등급컷도 굉장히 높거든. 1등급이 2학년 시험 6월달 시험에서 1등급이 90점 이상으로 올라간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92점 정도로 형성된 거 보니까 개정 교육과정 들어서서 뭔가 20계열에 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의 성적이 매우 높아졌다. 실력이 조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아무래도 우리가 여러분이 물론 지금 이 퀘스트를 수강하고 있는 친구들은 고1 대상이지만 기존에 선배들이 약간 뭔가 지금 다 화살을 맞고 이면서 버티고 있거든. 걔네는 어떠한 정보도 없이 그냥 막 해치우고 나가고 있는 거야. 걔네들이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치? 물론 아닐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엔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걔네들이 제수를 하게 되거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바뀌게 되지만 또 힘들어졌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22학년도 수능에 대한 개정 교육과정 수능 반영 과목이 일부 공개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방향을 결정짓고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조금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정보는 선생님이 매번 칼럼이나 공지사항에 가장 빠르게 올려드렸었는데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가장 빠른 정보를 흡수하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수원과 수투를 좀 더 집중하고 집중하고 미적분이나 확통이나 기하 선택하든지 말든지 나는 무조건 수학 잘할 거야.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수학원 수학도 어려우니까 여러분 지금 1학년 수학 상하 그거 완전 장난이다.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당장 하고 있는 내신 잘 챙기면서 이러한 뭔가의 전쟁터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식의 답이거든. 그치? 수식을 물론 내가 100% 그게 옳다가 아니야. 여러 가지 칼을 갖고 무기를 갖고 있어야만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항상 어떤 심을 치르더라도 매번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또 중요한 입시 뉴스가 생기면 다시 캐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